희노애락 조절하는 게 참 어렵다. 억지로 여러분이 원칙 정해놓고 맘대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절 말고요. 진짜 우주가 만족할 조화라는 건 꼭 양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슬퍼하지 말도록 하자 해서 진짜로 안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정한 거지 양심이 정한 게 아니니까 그게 그 자체가 또 찜찜함을 낳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참나와 함께 슬퍼하고 참나와 함께 기뻐하고 참나와 함께 분노하고 참나와 함께 또 즐거워하자 이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참나랑 함께 이렇게 희노애락을 느끼다 보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실수하시다 보면 어느 선이 좀 찜찜하고 어떻게 하면 좀 과한 느낌이 들고 어떨 때는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하거나 과유부족이라고 과하거나 부족은 같다고 하는 게요. 과하거나 부족은 둘 다 어떤 느낌을 주죠. 찜찜함을 줍니다. 더 내가 너무 오바해도 찜찜하고 너무 모자라도 찜찜하고 그래서 적절한 감정을 쓸 수 있게 되는 게 수행이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적절히 쓰는 게 도라는 거예요. 우리 육아가 추구하는 도는 이거다. 희노애락을 적절하게 쓰는 거. 이걸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되고 이러려면 양심 성찰 아니고는 다 비웠습니다. 끝없는 양심 성찰. 왜냐? 양심의 소리를 성찰하지 않고서는요. 지금 내가 과한지 부족한지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기뻐하더라도 과한지 부족한지 2단계죠. 첫째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 두 번째 기뻐하더라도 과한지 부족한지 분노할 일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분노할 일에 분노 못하는 것도 여러분 병입니다. 마음에. 분노해야 될 일인데요. 분노를 못해요. 용서해야 된다든가 늘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든가 이런 고정관념이 딱 안에 자리잡아가지고 양심에서 오는 배려가 아닌 경우에는요. 배려를 하는데 집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를 못해요. 그러면 1년도 추나추동이 있어야 돌아가죠. 봄기운도 있어야지만 매서운 가을기운도 있어야 우주가 돌아가는데 봄기운만 있으면 제대로 된 결실이 안 맺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올바른 결실이 안 맺어져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분노라는 게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저항하는 거죠. 단호하게 그건 단죄하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하고 이런 어떤 분노를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써도 안 되고 부족하게 써도 안 되고 또 안 써도 안 되고요. 그 상황이면 꼭 써야 될 상황은 써야 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노해야 될 상황에는 넘어가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따져야 될 때 서로 그냥 좋게 끝내야 될 때는 또 분노하고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이게 감정 사용 설명서죠. 사실. 감정 사용 설명서가 어디든 있느냐. 기쁨이, 분노, 즐거움, 슬픔이 출동할 때 그걸 누가 그러면 통제해 주느냐. 여러분이 임의로 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명찜찜 감각의 소리를 계속 들어봐야 돼요. 실수는 당연한 거고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하고 기뻐도 해보고 과학에도 기뻐해보고 과학에도 분노해보고 해보는 거죠. 계속 해보면서 찜찜의 느낌이 드는지 자명의 느낌이 드는지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양심 성찰을 통해서 지금 그냥 나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기쁜데 야, 이게 꼭 기뻐할 일인지 성찰해보자 해서 양심 성찰해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찜찜한 요소가 있다. 너무 지금 남이 잘 됐는데 순수하게 기뻐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욕심 따지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인간은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없게는 못 하고 이건 좀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좀 줄이자는 거죠. 그러면 더 우주가 원하는 가장 적절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ی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